1, 2, 3, 4, 1, 2, 3, 4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를 갖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같아 하루에 열 번 내 맘이 움직여 이상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좋아 걱정이 되고 보고 싶은 이런 기분은 이런 기분은 지금 제가 일찍 다 왔어 제가 일찍 다 왔어 제가 일찍 다 왔어 일찍 다 왔어 그래서 제가 일찍 다 왔어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물에 사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요 이것은 내 것 같다 이 물을 드릴게요 이거 예쁜 봉치 이 물을 샀어요 이 책은 내가 어디서 샀어요 영상이 없었습니다. 이 상황은 이 시각으로 사용합니다. 이 부분은 그냥 러리얼입니다. 이 시각으로 말린다. 이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. 이 시각으로 해결해서 지속해 줄 수 있습니다. 전화했고 유스껏 깨끗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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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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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say hi, bye, bye, love you. they say hi, b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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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– – – – – – 이 거대는 적금 None, I don't have room... There's no place to keep this 조금 더 웃음 어린이들 바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 참고로 커피 그래서 커피 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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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good.